쇼하랑 같은 샵이여가지고 인사했어요 인사 아 진짜 저거 좀 멀리서 했어요 멀리서 몰라 그날 좀 낯가렸어 원래 저 날 잘 안 가리는데 응응응 그냥 낯가렸어요 그냥 조금 저기 멀리서 쇼하가 메이크업 받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지나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그냥 거울 이렇게 메이크업 받고 있으면 거울로 제가 볼 건데 아 그죠 다시 이렇게 더 방마도 잡아 줘 응